이번에 신규 게임 모험의 탑이 출시됐습니다 사전에 영상찍기 사전에 몇판? 아니 좀 많이 해보긴 했는데 어우 굉장히 재밌어 좀 심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신캐가 예쁩니다 아 바다요정 느낌은 아니지만 살짝 좀 바다요정의 어린시절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 게임은 지금 플레이스와 같이 싸움받으실 수 있고 초보자들을 위한 살짝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험의 탑이 어떤 게임이냐 일단 한판을 플레이하고 옵시다 여러분들 아 보스 딱 마침 보스전이네요 근데 저도 아직은 좀 조짜이기 때문에 시험 다음주거든요 바로 다음주 월요일부터인데 시험 끝나고 아마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랭커 데블 게임이니까 한번 찍어둬야되지 않겠습니까 초반에 찍어야돼 요렇게 스킬 쓰면서 살짝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임 요런 느낌의 게임이거든요 궁극기도 있습니다 궁극기 짤짤짤 스킬이 있고 짤짤이 스킬이 있고 이건 모든 캐릭터 다 그럽니다 짤짤이 스킬이 있고 그리고 궁극기 어 이렇게 있고 아직은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에픽이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여러분들 에픽이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살짝 좀 좀비고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쿠킹 쿠키런이라기보다는 보물찾기 아니면 젤리찾기에 가까운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데미지가 1씩밖에 안들어가니 너 아 요건가보다 여기 뒤에 있으면 야 오겠죠? 잡아서 그렇지 이거였군요 아 요기서 궁을 박아주면 얘네 디딕 들어가고 죽어라 요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한 3-2시간 해본거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게임 같더라구요 일단은 현재 좋은 쿠키로는 락사마 쿠키 그리고 크림수다 이정도가 되는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쿠키런 보다 요거를 위주로 할거 같다는거 음 알려드리면서 자 일단 첫번째 상점에서는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곰젤리 만약에 다 모은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예 딱 떨어져요 뭐 할거 없이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살 수 있어요 전부다 어 전부 다 살 수 있구요 그러니까 모으세요 예 전부 다 모으셔야 합니다 안 중요한게 없는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뭐 뽑기도 있습니다 뽑기도 모든게임이 그렇죠 뽑기도 있다 요기서 쿠키 막 보라색에다가 쿠키커터가 나오면은 에픽이 하나 확정적으로 나오는거고 요거는 그냥 짜바리를 나오는거고 요렇게 살짝 좀 붕괴 스타레이를 생각하게 하는 고런거인거 같아요 붕괴 스타레이를 아시죠? 음 그런느낌이다 한번 더 뽑아볼까요? 아이구야 이번에도 그냥이네요 지금 초보자 혜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전예약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사전예약 사전예약 미쳤구요 일단은 이벤트도 집중하면 시간 예 이정도 될거 같습니다 예줌이다 예 힐러인데 아주 좋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쿠킹덤엔 저거잖아요 토핑 토핑인데 얘네는 이겁니다 아이템 뭐라해야되지 유물? 유물이라 해야되나? 예 여기 상이, 모자, 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카드가 있는데 뭐로 이런게 있더라구요 뭐 이런게 있다 자 대충 설명 끝난거 같습니다 이런 게임이구요 이제 저는 뭐 좀 더 키워서 나중에 키워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키워서 보겠습니다 음 일단 끝까지 키우고 끝까지 키우고 쿠킹덤 느낌으로 공략 느낌으로 할게요 어 공략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살짝 좀 공략 느낌에 맞는거 같아서 공략 느낌으로 할게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웠던 스테이지나 그런거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균진이 여고요 여러분들도 쿨키런 10번 신작 꼭 다운받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هذه urar